하이 루. 안녕. 태이 하와이 유. I'm great. Good. Good luck for the album. Thank you. 자는 건 좀 그렇고 기왕 일어나는 김에 영화 하나 보고 자야죠 요즘 정말 진짜 찐 진영 말고 다이어트를 하고 있어서 힘이 없습니다. 다이어트가 이렇게 힘든 건지 몰랐어요. 내내 피곤해요. 내내 피곤하고 내내 졸리고 내내 힘없고 내내 약간 밥을 안 먹으니까 밥심이 없어서 이렇게 하거든요. 금방 꺼도 이해를 부탁드립니다. 낮잠 자고 전국이랑 얘기 좀 하다가 할 게 없어요. 할 게 없어서 금방 끌 거예요. 제가 금방 꺼도 이해를 부탁드립니다. 연탄이 본 집에 있죠? 태이 하와이. 전 다시 잘 거예요. 자는 건 아니고. 고맙습니다.